이게 누구야? 우와, 진짜 예쁘다. 나도 발레 해야지. 아진아, 졸업 공연 미리 축하해. 아휴, 너무 기대하지 마. 나 진짜 막 할 거니까. 그래, 긴장하지 말고 하고 싶은데 막 해. 엄마는 그게 더 좋아. 자, 이제 곧 공연 시작합니다. 가족분들은 관객석으로 이동할게요. 아진아, 우리 들어오랬다. 파이팅, 파이팅. 엄마, 파이팅. 파이팅. 넌 특별해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엄마, 아빠. 유나 씨, 미안해요.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. 아니, 괜찮아요. 어머니 기억 속에선 그러실 수도 있죠. 어이구, 우리 애기. 걸렸죠? 응, 손수건 좀 좀. 어이구, 걸렸죠? 괜찮아, 내가. 사랑은 좋겠다. 아빠, 엄마가 딸 바보라서. 행복해 보여서 좋네요. 아이고, 왜 졸려, 졸려. 코 절. 바로 가는 거야? 아니, 잠깐 들를 때가 있어요. 그래. 조심히 가. 찬국 씨. 사랑이 잘 키워요. 그래야지. 갈게. 지은아. 행복해라. 사랑이는 다시 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. 당신,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마워요. 행복하다. 그럼. 잠시. smell.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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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. 감사합니다.